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내가 괴롭다 할 때 내가 괴롭다라는 부분을 볼 때도 이제 오온으로 오온의 어디가 괴로운가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거꾸로 반대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온이 나니까 아 괴로움이 이걸 없애면 괴로움이 없애지는구나 라고도 알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오온이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오온 중에 어딘가가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또 어떻게 잘 쓰면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은 오온을 이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오온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부처님께서의 방편은 그것이죠. 선불교와 부처님이 다른 점은 선불교는 근기가 있는 수승한 제자들에게 공부할 마음 있는 제자들에게 딱 와서 그냥 죽비가 법이다, 떡막대기가 법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직진심하는 방법만 썼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선이 좀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 부처님은 그야말로 음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법을 펴신 것이죠. 그래서 삶이 고단한 사람, 인생이 괴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가정이 불행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조금씩 근기를 높이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온, 계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사성제 이런 단계로 설하셨다고 알려져 있죠. 이처럼 부처님의 그야말로 대자대비심이 참 위대한 점이 이 점인 것 같습니다. 허물이 있는 줄 암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방편을 쓰게 되면 그 방편의 말에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약이 필요한 것이죠. 약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안 되죠. 건강한 사람에게 약을 먹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에겐 그게 놀라운 약이 되죠. 즉 약은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편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방편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온이 나라면, 온을 잘 사용하면 내가 온을 가지고 인생을, 현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을 어떻게 쓰면 현실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온에 딱 있습니다. 우선 세곤은 온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달하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 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좀 더 최종에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세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몸이 나라면 몸을 인광보로써, 몸을 어떻게 써야지만 내 몸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건 인광보로 아주 당연한 것이겠죠. 몸으로 운동을 안 한다. 그럼 몸이 당연히 근육량도 줄어들고, 더 많이 피곤해지고, 더 많이 힘들어지고,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괴로워질 겁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안 좋은 음식, 오염된 음식, 술, 담배, 이런 거 내 먹고 산다면, 당연한 인광보로 몸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몸을 보더라도, 몸을 내가 어떻게 가꾸고 살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광보가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몸 건강에는 딱 세 가지. 첫째는 가장 간단한 몸을 지키는 방법은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병이 나거든요. 몸이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한 40대, 50대, 60대 된 분들 중에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인데 병이 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몸에 병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괴로운 일이 확 엎친 데 덮치고 이렇게 되면 몸까지 갑자기 아파지죠. 그런데 몸이 좀 시름시름하고 아프고, 일에 치여가지고 힘들고 괴롭고 죽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증급을 했다. 그럼 갑자기 병이 나버립니다. 아니,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난다기보다는 되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저렇게 뇌에 지쳐있던 사람이 저렇게 에너지 넘치고 건강해질 수가 있나.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딱 떨어졌다. 그랬을 때 갑자기 몸도 아파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음이 몸 건강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몸 자체가 더 큰 요인이 아니라 마음이 더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도 건강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첫 번째, 수혼인데요. 수혼이 첫 번째 나온 것인지 또 한 번 주목을 하는데, 가장 우리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마음, 그게 수혼이라는 겁니다. 즉, 직접적으로 현실을 강력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일 빨리 뭐부터 해야 되느냐? 수혼부터 바꾸면 된다.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방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방편에서는. 방편이니까. 즉, 쉽게 말해서 수혼은 나쁜 느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나쁜 쪽으로 느끼고 나쁜 쪽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같은 걸 보았을 때 이게 업이 되어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을 때 자동적으로 업습에 장애가 되어서 그걸 보자마자 나쁜 느낌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보고서 막 욕을 하고 혼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걸 봤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욕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처음에 딱 그걸 보고 조금 안 좋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좀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행복한 느낌을 느꼈다면 그 다음번에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업습이라 돼가지고 업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업이 습관이 되어서 한 번 행한 것이 내 안에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때는 그때 했던 기억을 필터로 걸러서 자동 반응이 나와버려요.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일 때 계속 욕하는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자동차 타고 앞에서 뭐가 휙 껴들면 욕하는 사람은 계속 껴들 때 욕할 확률이 높고 그걸 옆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던 아들, 딸들은 자기네들이 운전할 때 똑같이 아빠처럼 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게 내가 배우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동적으로 업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느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느낌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파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게 업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을 미래에도 더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너희들 지금은 공부할 때지 놀 때가 아니야.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공부만 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행복한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억누르고 무언가를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공부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습이 돼버려요. 행복한 느낌을 느끼는 것은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미래의 행복의 느낌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서 지금은 억눌러야 돼. 지금은 괴로워도 참아야 돼. 지금은 좀 힘든 느낌을 즐겨야 돼. 그러면서 힘든 느낌을 계속 공부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20년을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는 엄청 썩 잘해도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사 회장이 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30대, 40대, 50대를 계속해서 돈을 위해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추구하고 이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방법, 감동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익혀본 적이 없는 거죠. 부모님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행복하게 웃기보다는 지금은 억압시켜서 나중에 정말 행복해져야 되니까 지금은 희생해야 돼. 지금밖에 없는데 삶에는. 나중이라는 것은 생각이 만든 허상인데 지금 누리질 못하고 지금은 희생해서 나중에 나중을 위해 지금은 괴로워야. 이것만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느낀 것이 그대로 업이 되어서 다음에도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만 현안이 되는 사람은 회사에 가면 일 중독이 되어버리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만 매진해서 집에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와서 당신은 어째 이렇게 자식을 내 혼자 키우냐 같이 좀 놀아주고 집안에도 우리도 좀 예뻐해 주고 우리랑 같이 놀기도 하고 해야지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게 딱 박혀있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느냐.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너희들하고 놀아주지 않다고 투정이나 하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맞고 너희들은 틀린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거 아니냐.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쉬는 날 와서 쉴 자격이 있다. 하고 누워서 놀든지 게임만 하든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순간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해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정말 놀 때 진하게 놀 수 있게 해 주고 감동할 때 감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지금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니까 보기 좋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막 행복하게 뛰어놀 때 친구들하고 너무 즐거워할 때 이럴 때도 참 이게 더 좋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요즘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젊은 요즘 부모님들은 보니까 옛날에는 아마 그게 이것도 어찌 보면 공업이라는 것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회적인 옛날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으니까 앞만 보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토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걸 알고 캠핑도 가고 애들 체험도 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만큼 자연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래를 행복한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배한 전반적인 감정, 느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나쁜 느낌을 더 많이 나쁜 느낌 속에서 주로 있었나? 아니면 좋은 느낌 속에서 주로 있었나? 행복감 속에서 주로 있었나? 불행한 느낌 속에서 주로 있었나? 나는 풍요로운 느낌을 느끼고 사는가? 나는 결핍감에 늘 사로잡혀 사는가? 내가 느끼던 그것을 앞으로의 미래에도 동일한 것을 느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단, 복과 지혜,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는 것일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느낌은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성격이 막 해서 자식을 괴롭히면 자식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나는 나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삶이 괴로운 느낌밖에 안 나오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의 상황이 느낌을 정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인 것처럼 규정을 짓는 겁니다. 사실은 느낌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처럼 덥고 너무 막 무더워서 막 땀이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줄줄 나면 첫째 느낌은 되게 짜증나는 느낌인데 또 하나의 느낌은 사우나에서 막 시원하다고 하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사우나에 가서 어떤 거사님이 주인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충분히 뜨거운데 사우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냐 하면서 더 뜨겁게 해달라면서 막 뜨거워야지 사우나가 말이지 막 그냥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를 또 추구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이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나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 것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산에 가자. 그래서 자식을 끌고 가는데 정말 가기 싫거나 회사 부장님이 사장님이 산에 가자 이래서 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 정말 짜증스럽겠죠. 그런데 본인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원해서 너무너무 산에 가고 싶어서 산에 가면 그 산길을 걸으면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산길을 내 걸으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히말라야 그 호흡도 부족한 산에 가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산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면 그것처럼 고행이 없겠죠. 히말라야를 가는 것처럼 그처럼 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기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느낌을 발생시키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느낌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렇게 봄에 봄꽃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이 봄꽃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해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걸 감동해 볼 새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다른 곳에 쉽게 말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꽂혀 있으면 이미 충분히 내가 느끼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무한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스마트폰 너머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와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혹은 이 게임에 사로잡혀서 혹은 특정한 거에 사로잡혀서 그 바깥을 전혀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나는 좋은 느낌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서 나쁜 느낌을 느끼는데 그럼 나 어쩌란 말이냐 그게 그런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이 정해져 있는 시안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시안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 하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처음 경험했다. 이렇게 병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즐거움 오후에 햇살을 맞는 즐거움 또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이 막 뛰어넣는 그 소리를 듣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왜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지 아마 나는 내가 더 많이 살더라도 지금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 걸 따진다면 지금 이렇게 시안부 인생을 몇 달이라도 살다가 죽는 것이 나에겐 축복과 같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잠시라도 느끼고 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원망만 하던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게 느껴지고 너무 미안하게 느껴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관심 전혀 두지 않았다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몇 달을 보낸 것이 나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고 해서 죽음이 올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로움을 느낌을 느껴야 되느냐? 그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고정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식온이 수온이라는 것은 뭐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느낄 것인지 삶에서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인지 나쁜 걸 느끼면 나쁜 미래가 벌어집니다. 좋은 걸 느끼면 좋은 미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좋다고 나쁘다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끼면 해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느낌을 느끼느니 좋은 느낌을 느낌으로써 느끼는 것을 습관을 드리고 습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복지어라 보시해라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더 긍정적이고 밝고 원만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업을 지음으로써 내 삶을 먼저 가꾸라는 것이죠. 내가 남들에게 베푼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한테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강화시켜요. 풍요로운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남들 거 자꾸 뺏어야지 벌어야지 하는 마음은 없다. 결핍됐다라는 걸 자꾸 내 안에서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베푸는 사람은 내 안에서 자꾸 풍요로움 넉넉함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부여해지기가 쉽겠죠. 이처럼 나쁜 것을 느끼느니 좋은 것을 느낌으로써 좋은 것을 창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느낌도 그렇지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자기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삶을 어떤 곳인지 삶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삶은 정말 부조리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나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삶은 정말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고 이 세상은 정말 내가 바꿔놔야 된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옛날에 사회운동하다가 출가한 스님들 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하신 말씀이 20대 때 사회를 바꾸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30대 후반쯤 되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봤더니 세상에 대한 엄청난 우울 분 때문에 내가 아마 괴로웠고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저 힘든 사람이 있기 전에는 나도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야 참 부처님도 못하신 걸 저 사람 하려고 했었구나.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칠보로 7개의 금은 보아 어마어마한 금은 보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퍼주고 나눠주고 그 사람들 집안에 온 세계에다가 다 깔아줘도 그것보다 법을 하나 가르쳐주는 게 공부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더 큰 못이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무수히 많이 퍼주는 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쁜 짓 할 겁니다. 자기 업을 먼저 바꿔야지 자기 마음 공부를 먼저 바꿔야지 업을 바꾸지 않고 돈만 갖다 줘봐야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사서 전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그게 가슴이 떼는 사람은 그걸 내가 할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인연인 겁니다.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고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집착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사실은 보수나 진보가 있다. 그러면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진영에서는 막 욕을 하고 또 이제 보수가 잡으면 진보에서는 욕을 합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를 택해도 좋고 진보를 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중도적인 사람이라면 보수이면서 쉽게 말해요. 중도적인 보수 부처님 중도의 보수 즉 보수의 가치를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 저놈들은 진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 내 생각만이 옳다.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진보도 진보라는 이치를 표방하는 건 좋은데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 저 보수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무쟁산매가 되질 않아요. 계속 싸우게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서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른 정치가 되려면 부처님 중도사상 즉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이게 그냥 어물쩡한 중간에 있는 중도를 얘기한 정치적 중도가 아니라 지혜의 중도 자기 생각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자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 여기에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함께 이렇게 화합이 되고 용화가 되고 그야말로 화합승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에 우리 나라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부처님 법문하는 앞에 앉아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얘기가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싸우는 정치 얘기 아니면 종교 얘기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종교 얘기 나오면 부모 자식지간에 싸우기도 하고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떤 특정한 가치를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면 그게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바른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상원이라는 생각이라는 것도 특정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그론에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왕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사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해야 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업보로서 찾아오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번 좋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드리면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 좋은 생각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빈익빈 부익부처럼 정신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쪽으로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어두운 쪽으로 쓰는 사람은 점점 더 그쪽으로 물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주인으로서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행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행운을 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가 행운이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걸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느냐. 내가 나는 물론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만 살아서는 당장 학교도 보내야 되고 밤바락 먹게 살아야 되고 이런데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불교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불교고 내가 사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다 불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을 벌 땐 이렇게 장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조건 다 하지 마라. 다 허망하니까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이치를 알면 이 행운의 이치가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사실은 행운무하를 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상운무하와 행운무하를 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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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